아 되요 안되요 안녕하십니까 데스의 기숙읍시다 플레이 일반 모드로 오늘은 좀 이 게임 깼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 상수탄검 연속으로 공격할때 세번째 공격은 지명타로 전반합니다 밤바람 밤밤 그리고 전두 방패 방패를 들고 돌진할수있으면 공격을 방어합니다 범 오케이 잘됐을거에요 잘될거에요 오 논 논 줬어요 잘됐어 뜬 뜬 뜬 뜬 왜 여기 길이 없네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아잇 아 아 타격방패 뭐가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제가 있는거 더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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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필요없어요 별로야 아 아 아 그런데 이쪽으로 가야되네 업그레이드 잔혹성으로 일단 데미지도 중요하죠 여기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영락한 수목원 여기 계속 찾아봅시다 업그레이드 받으면 좋겠어 가게? 음..레이퍼? 그런데 제가 있는 거 네 이거 사자 어이없어 진짜 와 이거 처음 봤네 어 아이템 나이스 도축기 도축기 함정 위를 지나가는 적들에게 줄혈을 유발합니다 어..다 봤나? 오 업그레이드 거기 업그레이드 있어 그거 받자 어..다 봤나? 응..다 봤나? 어..다 봤나? 나이스 독성 아스드로 지금 문 열 수 있을까? 저걸 충분히 잡았을까? 나이스! 냉기 파일... 다중 운이 이중 자동 스웨누에 한번 이걸로 합시다 아 아 아 아 뿌리 수류탄 성격 격리 효과 범빈 외에 적을 감속시키고 명령하게 분수합니다. 음...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혹시 중독 아니고 빙결 빙결 어.. 까비 연속 공격으로 그리고 회복 독성 하수들로 오케이 이번엔 조심하게 게임합시다 죽이면 안돼 쥐가.. 쥐가 너무 싫어요 쥐가.. 쥐가 너무 싫어요 쥐가 너무 싫어요 어.. 쥐가 너무 싫어 쥐가 너무 싫어요 정글쥐가 너무.. 한 번에 죽을 것 같아 나이스 전략가로 하자 여기 뭐 있을까? 아 올라갑시다 엘리트가 있네 이건 잡아야 돼 잘 됐네 황금 목걸이 반은 피해 5% 감소 당신에게 피해를 준 적이 빙결상태되네 오 공중에서 추가로 두 번 더 점퍼하시 오 나이스 괜찮네 점퍼 점퍼 잘 됐네 잘 됐네 흠흠흠흠흠흠 흠흠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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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로로 갈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와 데미니 좀 이거 어떡하 바꿀까 오잉 예 바꾸자 탁구자 나 틀려와 을 아니 피해를 안해 음 오염된 교도소로 갑시다 좋은 거 있을까? 잘 끝나면 흡혈 그냥 수류탄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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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반상 위험하다 단 한 때만 맞아도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저주를 풀려면 적은 심령 처지하십시오.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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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어 두 명 더 흡혈 흡혈 judging 흡혈 저 한 번 봤어 흡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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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할때마다 새로운 적이 나오네 이게 뭐야? 새도 있네 아.. 잘못 여기 가악이 있었어? 초이스 그냥 각사해 조용히 dist엿 Lis π 클리어 팀 쏘 스 오~~ 뭐가 좋을까? 이거 한 번 봅시다. 아~~ 흐음~~ 흐흐흐흐 아 이거 사용하지.. 사용하지 말자. 그거 사용해야 했어. 어허.. 업그레이드 였어. 고대의 하수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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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 다 봤어. 오케이. 고대의 하수도 유비 무판이 유비 무판이야말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아니 이거 이거 별로 얼마나 많이 있는데 물색 20% 공격적 이거 좀 더 다른 걸로 빨랐으면 좋겠어. 좀 judicial 안 번 일원 지원 아이고 어? 아이고 얘는 싫어 어? 필요 없습니다 색 칼이 틀려네 오! 나이스 이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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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업그레이드 요소 맘이 아파요 음 이 레벨에 적들이 많이 없네 이것도 필요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데미지 너무 많이 받았어 죽었어? 죽었어 지금 죽었네 다행이다 나 이럴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잔혹성으로 어? 저 여기 올라가 있어 어우 멀리에서 공격했네 어? 얘는 어떻게... 어떻게 해요? 브이피하면 안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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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냥 그를 찾아야 되네 꼭 이거 쓸 데가 없었어요 어? 어? 뭐 좋은 거... 어... 좋은 거 아이스카? 넵 아... 셀 중요하지 셀 중요하지 깨악에는 열쇠 하나도 있어 무적엔 지하무덤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입니다 무적엔 지하무덤으로 이어지는 길목입니다 리바하자 입니다 했는데 궁왕의 결정으로 아이고 이거 벗어 어허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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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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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 다 몰라요. 근데 잠자고 싶어요. 어... 건설티비우스? 안녕... 안녕... 오케이... 시작하자마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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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드 있으면 아마 나쁘지 않았을걸? 아 못 올라가 못 들어가 왜 문을 닫아있어? 구독과 좋아요는 주외에 alt을 만나요 중간에 약속되고 이용해서 사용해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lockdown에 악속되어 있다면 그런가 아니었을 걸까? 극우가 uphold은 것만으로 여유가幽란을 다 말했네요 이게 진짜 불가능해 뭐니 있네 어... 아니 완도자 제발 제발 오우 엘리트가 뭐 빨리 죽어서 다행이다 이거 한번 목걸이 회피할 때 독구름 생성됩니다 피해를 빨면 공격 적은 툭툭 빠빠빠빠 아니 한번 해봅시다 오우 데미지 많이 당했어 아 싫어 지금 아마 다시 적들이 다 깨어났어 그쵸 네 아 아 아 이거.. 지난번에도 그..그..그 적에게 당했네 화이팅